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2년도 제1회 일반기계기사 제2과목 기계연력학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자, 문제 21번을 봅니다. 반데로와스 상태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지금 박스에 주어진 표현식이 반데로와스 상태방정식이라고 해서 실제 기체의 상태방정식으로 보통 이용하고 있는 표현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식에서 v제곱분의 a, b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랬습니다. p는 압력, v는 비체적, r는 기체 상수, t는 온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p 플러스 v제곱분의 a 곱하기 v-b이꼴 rt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a, b는 상수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가스냐에 따라서 이 a, b라고 하는 상수는 실험을 통한 경험적인 값으로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학 교재, 교과서에 보면은 표로써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따로 뭐 상수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고 연륙학 교재 6장에 보면은 반대로와스 상태방정식이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물론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한 도번 정도는 나왔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들이 그러나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여기서 v제곱분의 a는요. v제곱분의 a는 분자 간의 작용력과 관련된 값입니다. 답은 3번이 되는데 v, 비체적의 제곱분의 a로 해서 표현된 값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과 관련된 입자와 입자 간의 서로 작용하는 인력이 있죠. 인력과 관련된 값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따른 a는 상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그런 기체에 대한 값이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주어지면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v는 기체 분재들이 차지하는 최적을 얘기합니다. 입자, 입자들이, 기체 입자들이 차지하는 최적에 따른 상수값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는 것은 경험적인 표현식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상수다라고 해서 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22번을 봅니다. 1MPa, 230도씨 상태에서 압축계수가 0.95인 기체가 있다. 이 기체의 실제 비체적은 약 몇 m3s per kg인가 했어요. 이 기체의 기체 상수는 461 Js per kg Km이다. 역시 압축계수라고 하는 값은 압축계수라고 하는 값이 압축계수입니다. Z로 표현해서 pv는, 즉, rt분의 pv rt분의 pv로 해서 이 값이 1이면 이상기체예요. 이상기체냐 아니냐. 이상기체에 얼마나 가깝느냐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값이죠. 역시 우리 교재 6장에 보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문제는 물론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만 압축계수, 압축성 인자와 관련된 문제는 간혹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식과 관련된 문제로서 처음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거고요. 기체 상수가 461 주어진 겁니다. 461 곱하기 온도는 230도 C 플러스 273 Km 온도로 들어가고요. 압력 p가 1MPa, 1 곱하기 12의 6승 Newton, 아니, Pa로 대입합니다. Newton per m 제곱, Pa로 대입하고요. 그리고 빛의 적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0.95라는 얘기네요. 0.95, 그래서 빛의 적을 계산해주면 m3승퍼, kg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답은 3번, 0.22로 떨어지게 됩니다. 22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23번 봅니다. 열 효율이 40%인 열기관에서 유효하게 발생되는 동력이 110kW라면 주위에 방출되는 총 열량은 몇 kW인가 그랬어요. 주위에 방출되는 열량을 계산하라. 방출되는 열량, 이걸 Q, L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유효하게 발생되는 동력이니까 유효일이죠. 유효일, W, W 이렇게 해서 보면 열효일 이타는 입력분에 출력해서 Q, H분의 W로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0.4이꼴, 40%니까 0.4이꼴, Q, H분의 W, 110kW에서 Q, H를 계산해주면 kW로 표현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열기관에 공급하는 열이고요. 방출렬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연료과학 1법칙에 따라서 W는, U, O, L은 공급열 마이너스 방출렬로 보는 거니까 방출렬은 Q, H 구한 값에서 마이너스 110kW를 빼주면 kW로 표현이 되죠. 이와 같이 연료일 구하는 공식과 연료일 1법칙의 표현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165kW로 해서 2번으로 답이 떨어지게 됩니다. 23번의 답은 2번이고요.